안녕하세요 산약초 나라입니다. 아침 일찍 들러 나왔습니다. 하늘이 막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이렇게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잎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바로 소리댕이고 잎 뒷면입니다. 그리고 수영은 그가 뼈쪽하죠. 이 소리댕이 이른 봄철에는 어린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었죠.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었죠.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죠. 뿌리는 아주 명약이죠. 그런데 이렇게 열매 씨앗이 익을 때 이 열매 씨앗을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이렇게 채취한 이 열매 씨앗이 양재실주라고 해서 약술로 담아먹으면 염증성 질환을 물리치는 최고의 약술입니다. 또한 정력강화, 절집성 비대증, 간기능, 또 허리통증, 진통, 신장기능이나 항암에 아주 효과 있습니다. 이 열매 씨앗을 채취할 때는요. 너무 많이 익거나 너무 푹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익은 이 소리댕이 열매 씨앗을 채취를 해서 그늘에 한 3일 정도 말립니다. 술 1.8리터를 기준으로 대추 한 서너조, 감초 한 세조가, 꿀이나 설탕 한 20g 정도 놓고 밀봉을 하여 3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 보관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1년 정도 더 숙성시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씩 드시면 최고의 자양강장대입니다. 또 이 열매 씨앗을요. 베개잎 속에 놓고 잠을 자면요. 스트레스를 많이 만든다던가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에 열이 많이 올라온 그 불면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이 열매 씨앗을 채취해서 벽에 잎 속에 놓고 자면은 머리에 열도 내려주고 푹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즉 불면증이 없어지는 효과가 큽니다. 바로 이 소리쟁이 열매 씨앗이요. 그리고 채취를 하실 때는 깨끗한 곳,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채취하시고 여기는 아주 깨끗한 황금의 들판 바로 에서 소리쟁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